일어나라 어떻게 생각해 형? 동호형? 우리 4명에서 여행을 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 액션 갈바하자 그냥 자 안내면 지금 거 바위바위보 왜 아무튼 느려 뭔 소리야 나 여기서 바로 오늘 보라고 자 바위바위보 예스 잘하는 사람들에게 나왔네 하나, 둘, 셋, 셋 진짜 느리게 돼 느끼게 돼 느끼게 돼고 What's up What's up Shady is the last trick Shady is the last trick Cause I know you're tight Oh Shady is the last trick 오늘itä가 아 괜찮아 얘가 어울렸어 R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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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온뉴수랑 각종 지금 tulip 시작해라. 안들밤 스피드 멍에 가면 천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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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아 너무 재밌습니다 뭐야 갑자기 진행돈 뭐야?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쉬워요 민우기형 저기있죠? 잠수했습니다 음주는 좋다 한잔한게 잘하네 아무런 위험 없이 메라바 HP 95% 이상했을때 공격력 50% 증가해 뭐라고? HP가 95% 이상일 경우 공격력 50% 증가합니다 개쩐다 ㅋㅋㅋㅋㅋ